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29일 방송을 시작한 SBS 주말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의 단우 XC60과 누 S85차종을 국내 처음으로 협찬한다. 극중 자유분방한 재벌 이세 캐릭터의 남자 주인공 정겨운, 백광호 역은 XC60을 타고 나와 역동적이면서 트렌디한 이미지를 공개한다. 엘리트 경영인 역할의 유진, 백세훈 역은 진중하면서도 섬세한 남성의 캐릭터로 볼보의 플래그십 디젤 세단 S80D5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 밖에도 볼보의 최상위 세단 S80 빅제 큐티브와 쿠페와 컨버터블을 하나로 만든 이인 컨셉의 C70, 스타일리쉬한 감성의 엔트리 세단 S40 등이 각 캐릭터의 이미지에 맞춰 선보일 계획이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의 김철호 대표는 감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극중 캐릭터를 통해 볼보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역찬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결론차 코리아의 김철호 대표는 기술의의 연결에 맞춰서 기술의 변형을 상상해 보 спас고 있습니다.